2024학년도 대입이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2025학년도 대학 진학 지원을 확대합니다.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오늘 대입 진학지도 지원단 13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연수 및 현장 지원팀, 자료 개발팀 등 6개 팀으로 나눠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이들 6개 팀은 각각 진학지도 연수와 단위 학교 입시 설명회, 대학별 전용 자료 수집 분석, 학교 모의 면접 컨설팅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